비누 비누 치킨 오문 카바리 오 오! 홈코레아 덜 시켜야 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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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냄새 진짜 좋다! 오! 오! 딸기 마사지 lorsqu'다닷건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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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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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마이갓 씨다 오줌 누는 원숭이 후무디 마실 뻔했어 후무디 씨다 크레이지? 빅몽키 어 띵몽키 뭐하는 걸까 어 애기 있어 베이비 여기 애기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어떡해 진짜 잘 먹는다 여러분 원숭이의 먹상을 보고 계세요 베이비 베이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uka 너무 귀여워 오우 으음 우와 오우 너무 귀여워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안녕 하바리 은솔이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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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 오랫동안 마다 얼마가 된다 오랫동안 휴대폰 바이바이 오우 디테가 너무 귀여워요 지금 얘네 반상회 하나봐요 지금 엄청 많아요 여기 쏘 큐트 베이비? 응 베이비베비 바이바이 맛있어요? 타모 타모 왜 이렇게 가까이 있어? 이게 긴 코스는 5시간이 걸리고 짧은 코스는 10분이 걸린대요 근데 여기가 조자니 숲입니다 여기 올 때는 꼭 운동화를 신고 오세요 계속 이런 숲을 걷는데 여기가 살짝 뭐라 해야되지 인디아나 존스 느낌 나는데요 오우 우와 여기 좋다 하군? 예스 아아 진엄 학원 주의 베리 스펀스 포클리스 헬로프와 디스웨이 헬로프와 디스웨이 헬로프와 디스웨이 헬로프와 디스웨이 헬로프와 디스웨이 헬로프와 디스웨이 저런식 하면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자연 그 자체 와 그 안에 양갈래 길에서 왼쪽으로 왔어요 왼쪽이 짧은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마 제가 이해한 바로는 5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차를 가지고 와야되나봐요 저희가 차가 없어서 그런지 맹그로브 숲을 갈려고 하는데 이 설명해주시는 분의 차를 타고 가고 돈을 더 내요 그래서 아마 만 비실링을 더 낼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꽤 돈을 많이 내는데 하지만 전 집에 가기는 아쉬우니까 돈을 내고 가봅니다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그 은혜 다행히 마저 에 그르르 도착했는데 왜요? 신기하게 생겼다 아 너나 어디서 잡았을까요? 네 여기 네 응 응 뭔가 거미처럼 생겼어요 되게 안이 늪힌 것 같고 그죠? 사실 잘 모르는데 맹그러브 그는 지금 타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안에서 지atribe. 네, 그래서 잔지박은 이 해외의 가능성이 있는지 로 인상만 한가지를 보았나서 인상도로 인상만의 전산이 항상 전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올해가의 안전하에 대한 공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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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물고기를 바랍니다. 물고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관광으로 한번 와봤으니까 나중에 조용히 차 빌려서 와가지고 걸으면서 생각 정리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차를 빌려서 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너무 이쁘다 아마 여기서 나비랑 뭐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안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마 다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신대요 저희는 이제 구경을 다 마치고 코스를 기다리는데 조용해 나 찍고 있잖아 익스피니언 Screw 아... 스탑 페스티벌 콤무디랑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잔프레쉬에서 음료수를 사서 갑니다 사이좋게 콤무디꺼 하나 제꺼 하나 샀어요 저희는 둘 다 몸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슈가로 샀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했고요 점심때 먹다 남은 포장해온 것을 저녁으로 먹으려고 데웠습니다 이게 살짝 커리인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 숟가락을 가져왔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어머 돌 씹었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라고 해야되나? 무는 아닐 것 같은데 요거트 섞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게 고수잎인 것 같아요 입에 끝맛이 고수잎이 남았던 것 같은데 여기 초록색 보이시나요? 고수잎이 여기에서 향을 내줘요 그래서 요거트에 고수가 섞인 느낌? 하여튼 신기한데 되게 괜찮아요 계속 먹겠는데 얘는 토마토 퓨레에 향신료를 섞었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잔지발에서는 향신료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향신료 맛이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아마 향신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천국일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달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살짝의 마늘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물리고 달달한 맛뿐이 아니라 조금 알싸한 느낌의 맛도 있어서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고구마 샐러드나 감자 샐러드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잘 먹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골로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거는 묘하게 맛있어요 제가 아마 갈릭 갈릭도스아인가? 15,000실링자를 시켰는데 제가 갈릭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쉬는 중에 벌써 날이 저물어가지고 이렇게 저녁이 됐고요 저는 오늘 저녁에도 운동을 해야 하지만 오늘 너무 걸어서 몸이 진짜 많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